랑카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랑카이는 1년에 한번 이러한 기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펼쳐졌던 탄중루 해변 방문체험기입니다. 탄중루 해변은 랑카이 북쪽에 있는 해변으로 태국적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랑 아침 5시 30분에 만나 약 6시쯤에 도착했는데요. 한 7시쯤에 도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침 7시를 약간 넘은 시간입니다. 일출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신기한 바다 생물도 감상할 수 있었네요. 성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절정의 시간 갔습니다. 몇십분 후에 다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 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목소리에 도착해 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매번 바라만 보던 곳을 직접 와보니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3억년 이상의 지질 역사를 가진 이곳은 경치뿐만 아니라 아침 공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돌아가야 한다고 하네요. 관리원들이 만일의 사고를 대비 안전을 관리하고 있네요.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네요. 약 4,50분? 1시간이나 하는데 점점 물이 차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나 하는데 저는 한 4,50분 정도 이제 다시 육지로 되도록 합니다. 멀리서만 바라봤었는데 직접 다가와서 보니 기분이 좋네요. 여기 이날을 기념하는 티셔츠가 있네요. 몰랐네. 처음 오신 분들은 맨발로 가다가 이걸 밟고 약간의 고생도 하네요. 저도 밟았습니다. 현지 친구인데 지질 자연에 해박한 투어 안내사이기도 합니다. 차네요. 점점. 물이 점점 차네요. 아 저는 처음인데 되게 경이로운 경험이네요. 이제 되돌아갑니다. 식사를 즐길 수도 있네요. 뒤쪽에서. 사라지기 힘드네요.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참에 있네요. 좋은 챔위였던 것 같습니다. 괜히 즐겁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으로만 보다 아름다운 랑카위 탄중루 해변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참 좋았습니다. 3억 년 이상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멋진 해변과 섬들 그리고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이 빚어낸 분위기가 저에게 특별한 감동과 체험을 주네요. 매년 2월 혹은 3월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멋진 체험을 소개해준 말레이시아 친구 아마드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테리마카시 아마드